안녕하세요 진컴퓨터입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설치가 안된다고 해서 오신 분이구요 일단 바이오스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바이오스 에서는 일단 잡히고는 있어요 ssd 가 잡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윈도우 설치하는 파일로 한번 부팅 디스크 가지고 부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모니터 왼쪽 상단에 마이너스 표시로만 언더바로 계속 반짝반짝 거리구요 부팅이 안되는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러가지가 있는데 ssd 불량인 경우도 이럴 수 있구요 아니면은 바이오스나 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럴 수 있고 혹은 부팅 디스크 자체가 불량이어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부팅 디스크가 불량일 확률은 지금 없는게 저희는 이걸 계속 써왔고 전혀 문제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건 일단 배제하도록 하구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은 ssd 교체하고 다시 한번 부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ssd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ssd를 바꿨을 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다 그러면 ssd 불량으로 판단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찍어атель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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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